모빌리티 업체 VCNC가 장애인을 비롯해 65세 이상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어시스트를 18일부터 선보입니다. VCNC는 우선 타다 어시스트를 서울 일부 지역에 한해 시범 운영합니다. 시범 운영 지역은 서울 강남, 송파, 관악 3개구입니다. 이곳에서 출발하고 서울 전 지역 도착 경로에 한해 이용 가능합니다. 타다 어시스트는 표준 사이즈 수동 휠체어를 적재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호흡기 장애인용 전원 공급, 시각 장애인을 위한 음성 지연도 준비할 예정입니다. 전동 휠체어 등 휠체어 슬로프 이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경우 VCNC 모회사 소카의 어시스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카도 휠체어 슬로프가 가능한 카니발 차종을 이용한 소카 부름 어시스트 서비스를 18일부터 시작합니다. 또한 기존 타다 호출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과 동일하게 바로 배차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차량은 친환경 전기차인 쇠보레 볼브 EV입니다. 소음이나 진동이 적은 친환경 전기차 운영으로 쾌적한 승차 경험은 물론 연료비 감축으로 타다 베이직의 70% 수준에서 요금이 책정됩니다. 타다 어시스트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고객의 안전상 탑승이 불가하거나 동반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등 상세 이용 가이드 확인을 한 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상 탑승이 불가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안전상 탑승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을 적용하고 중하십시오을 적용하거나 동반자의 시스템으로 지진을 соверш 쇼 sick carefully 쇼 powerful 필결에 관한 χ posição입니다. ASA